4장. 한 부모님의 두 집 제사 역시 사람들은 이웃 여자의 재혼에는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문방구 남자와의 맞선 소문이 저작거리에까지 파다하게 나면서 언제 국수 먹느냐 물어오는 게 아는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공연한 짓을 하여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린다는 후회스러움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입방 아닌가요? 약속한 대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고백도 저의 일방적인 결정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사건이었습니다. 땅 등길을 제 명의로 이전하자 그 양반의 친인척들로부터 우리 가족 모두가 애면당한 후의 사건입니다. 그 양반의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의 길에도 참석하지 않자 저는 제사를 둘째 서방님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들만이 모여 부모의 길에 제사를 올리게 한 것입니다. 이는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넘겨준과 동시에 그들과의 혈연단절을 통보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양반에게는 치명적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반은 며칠간 침묵하는 것을 끝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큰 전쟁을 치를 것으로 각오했던 제가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장자 권리를 둘째 서방님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통보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기가한 그 양반 앞에 술상을 차려내놓고 제 딴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양반은 허허 웃었습니다. 다 끝난 일인데 무슨 말을 하나. 그 양반은 술잔 하나를 더 가져오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당신도 한 잔 해. 단단히 화나셨군요. 우린 우리대로 제사 지내요. 한 부모님 제사를 두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지만 할 수 없잖아요. 알아서 해. 그 양반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듯이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큰 아이의 얘기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직장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 없었어? 그 녀석 속셈이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한 번 물어볼까요? 그만둬. 이젠 어엿한 사회인이야.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그 양반은 서둘러 또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정년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노을 앞시고 마냥 돌면서 세월을 보낼 수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일거리를 찾아야 하겠는데 마땅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양반의 마음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 양반이 큰 애와 노 문제의 얘기를 꺼냈는지 알지만 당시에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그 양반은 노우까지 저의 일방적인 결정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 제사를 형제 두 집에서 진에게 처신한 저의 행동이 충격과 환멸로 이어지면서 그 양반은 노우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우마저 자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면 집을 나가 혼자 살 궁리를 할 만큼 마음이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저와 살아온 지난 세월 그것은 어쩌면 그 양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려왔다. 이 정숙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그녀의 고백을 읽는 동안 이해보다 화가 나는 부분이 더 많았다. 어떻게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가족과 가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정을 무겁게 만들고 가장인 남편을 절망의 늪에 쳐박아 허우적거리게 하는 처사였다.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따르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 쌓였을 것이다. 다행히 자식들의 심성이 착해 어머니의 뜻에 따랐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 거부라도 했다면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식과 어머니 간의 의견 충돌은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어 부모 자식 간의 틈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의 노력 때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선택한 노력은 의견 충돌로 인한 가정 풍파를 면회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호히 알고도 모르는 척 마땅치 않지만 괜찮은 척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이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함으로써 별다른 문제 없이 가정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친구의 이런 선택은 큰 잘못이었다. 그것은 가정이 아니었다. 단순히 양보와 희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친구에게 화가 치밀었다. 가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가정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부부 공동의 것에서부터 자식들의 것이며 형제 자매의 혈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두의 것이다. 다만 부부 당사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책임과 권한이 더 가정 꾸리기에 실패했다. 그들의 가정은 이유야 어찌됐든 제각각으로 흩어졌다. 자식들이 결혼하여 분가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혈통의 결속은 분명히 무너졌다. 혈통의 결속이 깨진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시대의 생활 패턴이 아무리 핵가족 사회로 변했다고 하지만 핏줄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 핏줄을 주는 부모나 핏줄을 받은 자식 누구도 남남이 될 수 없으며 그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부모의 이혼은 자식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창밖의 풍경에 답답한 가슴을 털어내고 있을 때 아내가 소반에 도토리묵 국수와 막걸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한마디 해도 돼요? 아내는 힐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그녀의 원고뭉치를 보곤 퉁명스럽게 말했다. 마음대로 해. 요즘 당신 할 말 다 하잖아. 그랬던가요? 그럼 저도 이젠 당신을 우습게 보는 여편내가 된 건가요? 된 건가요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어. 정말 다행이네요. 전 순종만 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빙글에 웃으며 내민 자네는 막걸리가 넘칠 만큼 찰랑거렸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아까운 마음에 입부터 가져갔다. 길쭉한 막걸리를 몇 모금 꿀꺽꿀꺽 마시자 진저리 젖었다. 입안을 얼얼하게 하는 시원함은 오장육부까지 흘러들면서 혼탁했던 머리를 맑게 했다. 이 막걸리 파는 게 아닌데. 파는 거 맞아요. 너무 물다 투정하시기에 침전시켜 가져왔어요. 맛이 괜찮아요? 좋은데? 걸쭉한 게. 아내도 한 모금 마셔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한 겨울에도 도토리무 국수를 말아내곤 했다. 조선 간장으로 국물 간을 맞춘 도토리무 국수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났다. 거기에 막걸리의 독특한 맛이 함께 어우러지면 잃어버렸던 입맛이 돌아오곤 했다. 우리 시골 좀 다녀오도록 해요. 아내는 뜬금없이 자기의 고향 이야기를 꺼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친인척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동생과 오라버니 그리고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넣는 그녀였지만 그것으로는 속이 차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 3일은 잡아야겠죠? 아내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저 혼자 다녀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늙으니까 멀미도 따라 늙는지 웬만한 거리는 버스를 타도 견딜만 해요. 아내는 유난히 차 멀미가 심했다. 때문에 그 흔한 관광버스를 타고 춤과 노래로 흥을 돋는 설악산 단풍놀이 한 번 다녀오지 못한 할망구였다. 승용차는 좀 덜했지만 고향이라도 다녀오려면 고역게나 치러야 했다. 언제 갈 건데? 빠를수록 좋아요. 내일 당장도 좋고요. 누가 아픈가? 아프다기보다 사실은 당신 때문이에요. 그냥 바람이나 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 원고 때문인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화도 잘 내지만 골치 아픈 일도 툭툭 잘 털어내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다. 그 여자의 원고를 접하면서 자주 어두운 얼굴을 하거나 허탈해한다. 깨진 남의 인생에 왜 당신이 고통스러워 해야 하나 난 그런 당신이 싫다. 또 한편으로는 건강이 걱정된다. 그러니 그 원고를 아예 태워버리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마누라 고향이나 다녀오자. 마누라 고향이 싫으면 당신 고향도 상관없다. 아내는 숨도 안 쉬고 말을 했다. 요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 노후에 방해가 된다. 이거로군. 그래요. 이제는 당신과 나만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거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차왔다. 아내는 얼마 전에도 나를 몰아세웠었다. 당신을 하늘처럼 여겼던 지난 날에 화가 난다고.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당신이 증오스러울 만큼 밉다고 했었다. 오히려 그 여자의 앞뒤 가리지 않는 당당한 행동이 부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선포했었다. 허, 그새 잊었나? 그 여자처럼 날 무시하고 살겠다고 선포한 게 언젠데 그 말 취소예요. 취소 안 해도 돼. 남은 인생은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럼 제 말대로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빼고 아내는 기가 차다는 눈길을 던졌다가 이내 걷어들였다. 아내는 뜯기고 있었다. 내가 원고를 다 읽기 전에 그 여자가 살만한 동해안의 크고 작은 어촌을 뒤지고 단일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산 동네에서 민박으로 살고 있다. 원고의 표현으로 볼 때 속초항과 간성 사이의 어느 어촌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외로 그 여자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미 찬바람이 불기 전에 그 여자의 집을 찾아 나설 생각이었다.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를 겸한 서점만 찾는다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속초항에서 북쪽으로의 작은 어촌마다 초등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더구나 주인은 혼자 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웃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본 그 남자만 찾아내면 그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사실 발걸음을 채촉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이 왜? 아내가 무슨 말인가 하려다 입을 타물었다. 할 말 있으면 해. 아내의 눈에 술기운이 조금 올라 있었다. 유난히 짙고 긴 속눈썹의 아내의 두 눈은 초로에 들어섰음에도 밉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그때대로 아름다웠고 나이 들어서는 짙고 긴 속눈썹이 오히려 곱게 늙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당신이 왜 그 여자일에 집착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 한마디로 꼭 꼬집어 설명하라면 나 역시 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 여자가 왜 하루아침에 이혼을 요구했고 또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 까닭의 모두를 알아낸다고 해서 어떤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겨우 얻어지는 것은 아 그랬구먼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어 라는 감탄사뿐일 것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궁금증 때문이야. 30년의 짧지 않은 결혼생활을 하루아침에 깨버린 그 여자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이유는 그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한 여자의 이혼 속내가 그렇게 궁금해요? 궁금하지. 당사자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을 만큼. 결국 고향 가는 거 포기해야겠네요. 아내가 전국을 찔러왔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그 여자를 만나본 후 서로의 고향을 다 다녀오자고 했다. 궁금증을 가지고 고향을 찾느니 문제를 풀고 홀가분하게 가자고 했다. 당신 말솜씨에 당하는 건 언제나 저죠. 안 그래요? 아내는 소반을 들고 일어서며 서운한 얼굴을 했다. 아내가 방을 나가자 원고에 눈길을 돌렸다. 제사사건 이후 그 양반은 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에 없이 등을 돌리고 자거나 밖으로 도는 날이 늘어나면서 만치의 귀가가 일상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정년퇴직을 한 휴유증 정도로 알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년 후의 생활에 잘 적응하리라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35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한 그 양반에게 갑자기 일터가 없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겠지만 곧 현실로 받아들이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믿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양반의 아픔은 정년퇴직도 아침마다 갈 곳이 없는 초로의 인생으로 접어들었다는 인생무상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술 한잔 하지 않은 얼굴로 귀가했지만 상당히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요? 그 양반은 대답 대신에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것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 양반의 눈길이었습니다. 그 양반의 눈길은 마치 마치 저를 처음 보는 듯한 낯선 여자가 앞을 가로막자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마누라가 바뀐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돌아선 그 양반은 큰놈이 생활했던 방으로 들어가더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며칠간 잠만 잤습니다. 분가한 두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쳐 잠만 잤습니다. 그 양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저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건강을 해칠까 그게 걱정되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당신 어땠어? 두 아들 부부가 돌아간 직후 문을 열고 나온 그 양반이 초췌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물음에 멍하니 쳐다보다 되물었습니다. 뭐가요? 뭐가 어쨌다는 거죠? 나와의 생활이 행복했냐고 물었어. 그걸 꼭 물어야 알아요? 그럼 됐어. 남은 인생도 나만 조용하면 되겠구먼. 무슨 뜻이죠? 아냐 아무것도. 배도 고프고 술도 생각나고 두 가지 다 줘. 돌변에 돌변을 거듭하는 그 양반의 행동에 솔직히 당황하기보다 황당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간 그 양반이 얼굴은 비록 수척했지만 깔끔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양반이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술을 내놓았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따라주는 술 한잔 마셔볼까? 그 양반은 단숨에 잔을 비우더니 씨 웃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도를 터득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에서 슬픔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애롭고 그런 식의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 양반은 지난 날의 그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으면 씩 웃는 게 대답이었고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연속국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양반이 신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꼼꼼히 체크하며 붉은 색연필로 표시까지 하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에 불안을 느낀 저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적이 확대하여 확대하여 찾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결혼하여 붕가한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거기에서까지 찾아야 한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다 못한 저는 그 양반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 질 무렵이었습니다. 큰애가 쓰던 방에서 하루종일 나오지 않던 그 양반이 예식을 하자며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집에 간장게장이 아주 일미야. 당신 게장백반 좋아하잖아. 그래요? 기대되네요. 그건 그렇고 갑자기 왜 예식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 양반은 게장백반 에도 소갈비와 술을 주문하더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걱정 많지? 하지 않아도 돼. 난 극히 정상이 니까.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옛날에 당신이 아닌데.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지 말고. 그 양반이 모르게 살짝 다녀왔는데 알고 있다니 미안한 마음에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연극배우 되려는 건 아니죠? 그 양반이 허허 웃었습니다. 연극배우라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분야지. 실생활보다는 드라마틱하니까. 그 양반은 그날 참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서부터 종교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에 따라 흥분과 통탄 슬픔과 기쁨 그리고 웃음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 밖의 이야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얘기는 왜 안 하죠?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양반은 내 부름을 못 들은 척 계속 다른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실 세상 살을 끝없이 얘기하는 모습도 제게는 불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만 흥분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비분 관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세상 사람들의 이혼을 이렇게 생각해 인생의 진실을 찾으려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얄팍한 도피라고 아니 교활한 행동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기사 이야기 끝에 나온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부르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 양반은 지금 정신적인 혼돈을 겪고 있는 환자라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양반을 정신적인 혼돈의 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온몸에 절망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마터면 악 소리를 칠 뻔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양반 모르게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울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슬처럼 맺혔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다가 어느 순간 왈칵 복받치면서 주체할 수 없게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숨을 죽이며 뜨겁게 그리고 아프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양반이 옆에서 자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대성 통곡했을 겁니다. 그 여자의 원고를 덮었다. 그녀가 흘린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변화 속에 감춰진 무엇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 그것을 확연히 아는 순간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가족들로부터 훌쩍 떠난 것이었다. 얼마 동안 그녀의 원고를 읽지 않았다. 처음 그녀의 원고를 접했을 때 그저 신세 타령 이나 자기 변명에 불과하리라 여겼었다. 그러나 의외로 원고를 읽어 갈수록 그녀의 솔직함이 담겨 있어 내심 놀랐다. 어느 누구이든 자신을 솔직하게 벗어보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지불을 몽땅 드러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스스로 잘못된 인생이었다고 종지부를 찍은 후 그 잘못을 조목조목 밝힌다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력 결단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설사 실행에 옮긴다 해도 고백의 내용들이 은연중에 변명의 울타리에 갇히게 마련이다. 결국 진실을 담보로 했지만 그 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나는 그녀를 잘 모른다. 중마 고우의 부인으로 이웃에 오랫동안 살며 왕래가 찾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비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항상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이웃 주민들과 잘 지낸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친구에게 아내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어 부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들 부부의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돌발적인 사고로 여겨 매우 안타까워 했었다. 어느 가정이든 부부간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어쩌면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자체가 일상적인 부부 관계라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언성을 높이거나 침묵의 시위가 반복되는 게 통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닌가. 그러나 내가 아는 친구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했다. 그들에게는 부부싸움이란 말조차 아예 없는 자주 아내에게 심통 부리는 나를 볼 때 그들은 언제나 다정다감한 부부였다. 자식들 교육문제로 아내에게 의견을 구했다가 화가 나 친구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다. 이건 도대체 먹통이야. 먹통도 보통 먹통이 아니라 오장육부까지 꽉 막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친구는 흥분한 나를 어리석다고 타박하며 혀를 찼다. 이 여편네에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래도 그렇게 해요. 저래도 좋은 생각이네요. 라는 말밖에 못하는 여자니까. 이 사람 분해겨워 헛소리하는 구먼. 남편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마누라와 사는 거 큰 행복인 줄 알아야지. 행복? 내 복장이 터지는 데도? 복장이 왜 터져?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친구는 오히려 나를 타박했다. 그의 핀잔이 맞고 안 맞고 를 떠나 한바탕 하소연 하고 나면 일단 속이 시원했다. 아내의 순종이 죄가 아닌 이상 불만은 매번 친구의 핀잔으로 마무리되곤 했었다. 하지만 친구는 나와는 달리 자기 아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었다. 부부 싸움을 했다는 얘기는 고사하고 아예 아내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술자리에서도 아내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 어쩌다 너희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마치 신으로부터 철저하게 함구하라는 명령을 받기라도 한 듯이 말 자체를 피했다. 그가 왜 아내에 관해 이야기를 피했었는지 지금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녀의 원고를 읽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부부관계의 이야기만큼은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생각에 나 역시 금기 사항으로 존중해 주었었다. 모처럼 아내와 함께 청계산 약수터를 찾았다. 일요일 오후에 약수터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 시끌뻑적 거렸다. 좋네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내는 체조하듯 기지개를 마음껏 폈다. 뛰어놓은 아이들을 미소로 바라보다 물을 한 바가지 떠왔다. 마셔요. 먼저 마셔. 물도 위아래가 있다던데. 빙글에 웃는 아내 얼굴을 바라보며 바가지를 받아드는 순간 기분이 착잡해졌다. 몇 년 사이 많이 들거버린 아내의 얼굴에서 세월이 묻어났다. 하루 스물네 시간 붙어있다 시피하여 미처 느끼지 못했던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면서도 용쾌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바람결처럼 스쳐갔다. 우리 잘 살아온 거지?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아내에게 바가지를 건네주었다. 자식 농사도 그만하면 괜찮고 아내는 바가지 속에 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인생만 잘 마무리하면 되나? 아내가 웃음띈 얼굴로 쳐다보았다. 사실 어떻게 마무리해야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아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 잠이야? 궁금해요? 이번에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껏 그랬듯이 당신 그림자로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림자로 산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억울해도 그게 편해요. 편하다. 그럼요.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고 보면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늙어서도 돈 좀 벌 수 없나 고민하는 팔자잖아요. 아내의 말이 위로보다 아픔으로 다가왔다. 남자들은 늙어서도 돈 좀 벌 수 없나 고민한다는 말로 나를 위로하지만 아내 역시 세월을 절감하고 있었다. 젊어서는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집념이 더 강했었다.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욕을 더욱 불태우는 충매재가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랐다.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었다. 젊은 사람들조차 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판국인데 육십을 훌쩍 넘은 사람이 일자리를 탓하는 것은 업을 성설일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아내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플라스틱 바가지를 약수가 쫄쫄거리는 보호벽에 걸어놓은 후 되돌아오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일어섰다. 왜요? 벌써 내려가시려고요? 아내가 물었다. 내려가지 뭐. 그래요. 내려가요. 그때였다. 여럿 여자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인사를 했다. 언젠가 약수터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그 여자들이었다. 선생님 만화님이시죠? 어쩜 그렇게 고우세요? 한 여자가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내는 얼떨결에 여자에게 이끌려가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 역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약수터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녀들은 배낭에서 먹을거리를 이것저것 쏟아냈다. 그때처럼 술도 빠지지 않았다. 그녀들은 우리 부부 앞으로 음식을 몰아놓으며 제각각 한마디씩 했다. 대부분 아내 애모에 대한 얘기였다. 그녀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쩌면 그렇게 곱게 뜰굴 수 있냐는 질문 겸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내는 여자들의 수다에 다소 굳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 여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스스럼이 없느냐는 눈길이었다. 아내의 눈길을 외면하며 한 여자가 따라주는 술잔부터 받았다. 아내도 얼떨결에 잔을 받았다. 여자들은 서로의 잔을 채운 후 소리쳤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우여요! 그녀들은 모두 단숨에 잔을 비웠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입술만 축이고는 잔을 때려놓았다. 그리고는 뭐하는 여자들이냐고 귓속말로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 그녀들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두어달 전인가 우연히 자리를 함께한 것이 전부였다. 오늘도 그녀들이 먼저 아는 척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우리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한 여자가 아내의 귓속말을 엿듣기나 한 듯 얘는 어디에서 사는 누구 쟤는 아파트 몇 단지에 사는 누구라고 소개했다. 아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큰언니 한 여자가 넉살좋게 아내를 큰언니로 호칭했다. 큰언니 큰언니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녀의 말에 나머지 여자들이 눈을 흘겼다. 아내는 나를 쳐다보며 난찬 표정을 지었다. 우린 우린요 하나같이 남편이 없어요. 이혼했거나 죽었기 때문에 다들 과부죠. 과부 다른 여자가 남의 일처럼 천연덕스럽게 말을 한 후 깔깔거렸다. 그녀는 차라리 남편 없이 애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다.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틈만 나면 약수터에 모여 수다를 떤다고 했다. 때로는 노래방으로 몰려가 한바탕 악을 쓰듯 노래를 부르고 나면 가슴이 후련하다고 했다. 아내는 그녀의 말에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들의 말과 자리가 거북했던지 딸을 쳐다보며 그만 일어서자는 눈짓을 했다. 내가 모르는 척 하자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그만 가요 젊은 사람들이 불편하겠어요. 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편하지 않다고 말류했지만 나 역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산을 내려와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아내는 말이 없었다. 잠시 잠깐 앉았었지만 자리가 꽤나 불편했던 모양이었다. 기분 상했나 보군.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등을 향해 변명처럼 말했다. 나쁜 여자들 아냐. 그만 기분 풀어. 당신은 좋겠네요. 젊은 과부들이 주렁 주렁 따라 붙으니. 아내는 빈정거리며 안방문을 닫았다. 아내의 빈정거림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여자는 팔순이 넘어도 질투한다더니 아내가 바로 그런 모양이었다. 젊은 여자들이 손까지 잡아가며 술을 따라주는 모습에 은근히 약이 올랐던 모양이었다. 하기야 아내가 내 손을 스스로 잡아본 게 언제인지 모른다. 내가 손을 잡아주기 전에는 아내의 손은 언제나 거리를 유지했다. 함께 산책하거나 어딘가 애출을 할 때 손이라도 잡을라 치면 슬그머니 뿌리치곤 했다. 사람들 눈이 많은데 민망스럽고 왜 그러냐는 눈총이 뒤따르곤 했다. 아내는 약수터에서 돌아오면 커피부터 탔었다. 약수터에 다녀와서 마시는 커피는 맑은 산공기를 마신 탓인지 평상시보다 더욱 향기롭게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아내도 작은 산행이지만 산행 후에 커피 마시는 걸 매우 즐겼다. 그러나 심사가 뒤틀린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할 수 없이 스스로 커피를 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밀쳐놓았던 이정숙의 원고 뭉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집어들었다. 절반쯤 읽은 그녀의 원고를 앞에서부터 주르륵 넘기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찾고 싶었지만 여행처럼 훌쩍 떠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사나흘의 일정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는데 무작정 나서기가 망설여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는 잠시 밖으로 나갔는지 전화받는 기척이 없었다. 거실로 나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날세 여기 캐나다야 뜻밖의 목소리에 반가움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탓일까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전화를 한 게 아닌가 지레 겁부터 났다. 이봐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건강한 거지 원 사람도 아프긴 누가 아파 너무 건강해서 탈일세 그는 다음 주 초에 한국에 나가니 며칠 재워달라는 부탁을 하곤 전화를 끊었다. 몇 년 만에 통화치고는 맥이 빠졌다. 망할 자식 몇 마디 통화할 거면 뭐하러 전화했어 다음 주 집으로 직접 오면 됐지 누구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소화기를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욕을 했다. 그가 한국에 온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 이었다. 무슨 일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반백의 중마고우와 해우한다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이었다. 평생 보고 싶었던 과거의 연인과 제 약속이라도 한 듯 가슴이 쿵쿵거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길한 생각에 조바심마저 잃었다. 그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 친구의 얼굴부터 떠올라 황급히 받는가 하면 잠시 잠깐의 애출에서도 서둘러 돌아오곤 했다. 그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주초가 아니라 주말이었다. 간편한 차림에 배낭 형태의 가방을 달랑 둘러매고 나타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이 사람 참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는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냐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헛기침을 했다. 그의 습관을 잊지 않고 있던 터라 재빨리 문을 열어주며 면박부터 주었다. 잘 있었나 제수씨는 그는 스스럼없이 소파에 앉으며 아내를 찾았다. 초저녁 잠이 많은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깨우려는 나를 말료했다. 아침에 보면 기절할 만큼 반가울 테니 그냥 두라며 간단한 요기거리나 내놓으라고 했다. 언제 도착했기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 그는 대답 대신에 욕실로 들어갔다. 대충 샤워만 하고 나온 그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아 역시 조선살의 조선김치야 제수씨 김치솜씨는 여전하구먼 몇십 년 만에 귀국한 사람처럼 굴지 마 김치야 이제 세계 곳곳에 다 있는데 그걸 못 먹었단 말이야? 먹기야 몇 끼 먹지 그런데 한국에서 들어온 그놈의 진공포장 김치는 영 제 맛이 아니란 말이야 현지 교포들이 만들어 파는 것도 그렇고 나원 김치 타령이나 하려고 기국했나?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부터 해봐 그가 피식 웃었다 할 얘기 없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것 밖에는 무슨 말이 그런가 사람들이 모여 오글오글 사는데 어떻게 사연이 없겠어 거기다가 타국 땅인데 그는 나의 이런저런 물음을 외면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버렸다 그가 벌렁 누워버리자 하는 수 없이 편히 쉬라며 방을 나왔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에 주름살이 몇 년 사이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깊게 패였고 투실했던 몸도 옛날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가 캐나다로 건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평타는 생활은 아니었던 게 확실했다 설사 일상생활은 걱정 없었다 치더라도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낯선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폭사 늙을 리 없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새벽역에 작은 방으로 건너가 친구의 잠자리를 살펴줄 때 콧등이 아려왔다 잔뜩 웅크려 모로 잠이 든 친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아야 했다 아직은 저렇게까지 나빠져야 할 나이가 아니라는 아픔과 함께 허무함이 밀려왔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새벽 산책에 나섰다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작은 방에 반가운 손님이 자고 있어 조용히 해 아내는 지금 무슨 말 하느냐는 표정을 지으며 작은 방 쪽을 바라보았다 그 친구가 왔어 캐나다에서 누가 왔다고요? 조용히 말해 새벽역에 잠깐 들여다봤더니 세상 모르더라고 아내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작은 방 문을 열었다 보세요 누가 잔다고 그래요 정말 황당했다 아내의 말대로 작은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친구가 잤던 이부자리도 장롱 속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난 밤 이 방에서 사람이 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말문이 막힌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분명히 간밤에 자정 무렵에 나타나 샤워를 했고 밥도 먹었다 그리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스스로 이부자리를 깔았다 새벽역에도 그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마치 꿈을 꾼듯 싶었다 정말 그 양반이 왔어요? 아내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나 참 답답하긴 그럼 어디 가셨대요? 그걸 알면 황당하지는 않지 이 친구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구먼 그는 다음날도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그녀의 원고를 읽었나 싶어 서랍을 열고 살펴보았지만 손댄 흔적이 없었다 사실 그에게는 서랍을 열어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원고를 발견할 리 없었다 그에게서 전화 연락조차 없자 답답한 마음이 불안으로 바뀌면서 온갖 불길한 생각에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혹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떤 지병으로 거리에서 쓰러져 행여병자 지급받는 건 아닌지 우려의 꼬리가 꼬리를 물었다 애써 그럴 리 없다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그건 바람에 불과했다 사고란 예정된 게 아니잖는가 누구도 자기에게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아내도 초조한 눈치였다 처음에는 모처럼의 귀국이니 만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만난 후 넉살좋게 웃으며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3일째 소식이 없자 마음이 편치 않은 얼굴이었다 정말 딱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연락 한 번 안준대요 입맛이 없다며 아침부터 국수를 삶아낸 아내는 식탁에 앉자마자 퉁명스럽게 말했다 한밤중에 왔다 새벽에 도망치듯 나간 걸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다며 두덜거리다 나를 빠니 쳐다보았다 혹시 아내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 고개를 저으며 말문을 닫았다 그녀도 불길한 상상을 하는 게 분명했다 그 양반의 두 애들 집 전화번호 모르세요? 내가 알 턱이 없지 직장도요? 몰라 그럼 할 수 없네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아내의 아내의 말 아내의 말 맞다나 속수부책이었다 손 놓고 기다린다더니 지금이 꼭 그 상황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중앙 공원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의 공원은 한산했다 어린이 돌이터에는 서너명의 아이들이 뛰어들고 있었다 밋밋하게 만든 동산에 덩그러니 세워진 두 개의 정자에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가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원 한쪽의 시립도서관 앞을 지나 작은 분수대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어물었다 자갈이 곧게 깔린 분수대 바닥은 말라 있었다 메마른 분수대는 답답증만 가중시켰다 도로를 건너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호프집의 특유한 기름 냄새가 한순간 속을 거북하게 했지만 이내 가라앉았다 시간이 이른 탓인지 손님이 없었다 닭을 튀기던 주인 여자가 얼굴만 돌려 주문하라는 눈짓을 보내왔다 안주 없이 호프 한 잔만 달라고 했다 여자는 군말 없이 호프 한 잔과 땅콩을 조금 가져왔다 문득 자식이 가출해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화가 치밀었다 한편으로는 애도 아닌 육십이 넘은 사람 때문에 속 끓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련히 알아서 볼일 다 보고 돌아올 텐데 마치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안절부절부 타는 자신이 어이없었다 하지만 새벽역에 본 그의 잠자는 모습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육십 육십 초반은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쪼그라들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의 몸은 허물어진 돌당 같았다 두시라고 당당했던 몸만큼이나 그의 마음 역시 넉넉했었다 털털한 성격의 그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심한 행동이 없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잠시 귀국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말을 피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어떤 불행한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급한 마음에 친구들을 불러모았다 그가 캐나다에서 며칠 전 밤에 귀국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전화에 한걸음에 모여들었다 카페 문화에서 용쾌 버티고 있는 지하 다방은 할 일 없는 노인들의 만남의 광장이자 휴식 공간이었다 커피 한잔 넣고 오전 내내 신문을 읽어도 주인 여자는 눈치 한번 주지 않았다 혼자서 커피를 끓여내고 서빙하고 간혹 배달도 하는 주인 여자는 그 친구와 허물없는 사이였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사라지다니요 주인 여자가 황당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어디 급히 다녀올 곳이 있었던 거 아냐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도 안 했고 기다려보자고 곧 연락 오겠지 부동산 중계로 용돈 좀 번다는 한 친구의 뜨긋한 말에 모두 씁쓸해한 표정이었다 귀국하자마자 사라진 친구에 대한 불만이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은 불안한 눈치들이었다 서비스 담당 부동산 들회복 소독 소아 땀 기름